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온달 바브라스!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봤는데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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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둑! 추석입니다! 우리 원더님들 지금 추석 잘 보내고 계시겠죠? 네! 오 원더는 좀 되신가 봐요 저희 이렇게 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한 게임을 하나 준비해보았는데 어떤 게임인지 우리 누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고요미? 네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 아시죠? 아! 그 게임이요? 네 그 게임이요! 네 그 게임을 이렇게 추석 기념으로 추석이 되면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이 되면? 추석이 되면? 너무 맛있고 추석이 추석과 관련된 것을 말하면 되는거죠? 그렇죠? 근데 추석에 관련된 없는 나라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추석이 이제 그럼 탈락이요? 네 그럼 탈락이요? 그러면 태호랑 저랑 가위받아서 순서를 정확하게 가위받아야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게 맞죠 네 그렇게 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아 왜그래요? 용어 용어는 나와 네네네 오케이 와 의미가 있었나요? 네 오케이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오케이 여러분들 따라 하십시오 오케이 용어부터 5 6 5 6 7 4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연도 있고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연도 있고 까치도 있고 추석이 되면 주석이 되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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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설 아닙니다 나 지금 설 아닙니다 아아 첫 게임에 바로 탁탁입니다 맞네요 승관님부터 승관님 부터 갑니다 승관님 그럼 방향 한번 들어가고요 아우 방향? 방향은 가던 데로 가자 추석이 되면 추석이 되면 가족도 있고 추석이 되면 가족도 있고 추석이 되면 가족도 있고 정택이 형도 있고 추석이 되면 가족도 있고 정택이 형도 있고 감동있고 추석이 되면 오케이 추석이 되면 아욕 때도 있고 송편도 있고 TV도 있고 영화도 있고 추석이 되면 아욕 때도 있고 송편도 있고 TV도 있고, 영화 있고, 재비도 있고 재비도 있고, 재비도 있고 아 나 갈려있다고 하고 맞았어? 아니 방금 갈려졌다고 아 그래 저거 갈게요 네 저거 갈게요 시작 추석이 되면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영화도 있고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영화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영화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감도 있고 추석이 되면 송편도 있고 영화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강...있고 맞냐? 맞네 아 이 사람이 1등 하는거 아니야? 어 할거 같아 5 6 4 추석이 되면 추석이 되면 친척들도 있고 추석이 되면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추석이 되면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추석이 되면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사촌도 있고 달도 있고 추석이 되면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사촌도 있고 감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두 명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게임 한번 가야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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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게임 아시나요? 근데 그거를 한 점 수고 한 거 자 좋습니다 한 점은 진 거 가위바위보 재험사였어 시작 한 다 위 한 가위 한 다 위 한 가위 한 다 위 한 한 뭐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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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한 여러분 즐거운 항아이 되세요 웃은 날 생방같이 두근달 즐거운 항아이 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재밌게 놀고 오세요 너를 찍어 너를 찍어 즐거운 항아이 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